자 빨리 레디 해주세요 빨리 레디하면 강타할거에요 곧씨나리 사랑이니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 뭐냐 리방 아나니스틴 이번판은? 끝나고나죠? 저거는 뭐있어?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뭐예요 빨리 알려줘요 저 뭐있어 아! 아! 니은 니은 왜 들어왔어 아 니은 왜 들어왔어 아 니은 왜 들어왔어 아 아 니은 아 진짜 이 사람들이 아 또 저야 저거 뭐였지 아까 저거 뭐였지 잠깐 저거 뭐였어 저거 뭐였어 잠깐만 저거 뭐였어 저거 뭐였냐고 빨리 빨리 1초에 알려주면 내가 어떻게 치냐고 아 젠장 아 차라리 아 젠장 그래서 아 예 저거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솔직히 이거는 인정 이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.. 이거 몰라 나 이거 뭐야 저게 하이핳핳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내일 방송 못하면 엘리크님 책임이 큽니다 네 삼겹살, 삼겹살 먹고 삼겹살 저거 또 줘요 저거 그만 줘요 진짜 저거 그만 줘요 진짜 저거 아까 저거 뭐야 다시 응원해줄까요? 네 도네로 패면 될텐데 도네로 패줘요 빨리 저거 뭐야 저거 뭐 있어요 아까 저, 저거 뭐야 저, 저거 갸성에 저거 뭐야 저거 빨리 뭐야 나구나 잠깐 어 어 어 저, 나 아 진짜 힝껄 나 줘, 나 줘 해봐도 돼요? 나 줘? 네 저가 저자마산 암벽화 정관 이거 조용할때 외치는 공부할 수는구나 아니면 불퍼리 하시는 걸 저거 뭐 나왔던 거야 쉬어 이리 와 하나 줘 오케이! 아악 안되어!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 나왔는데 뭐야 뭐야 뭐가 됐어 뭐였어 뭐였어 빨리 왜 안돼 잠깐만 왜 왜 왜 틀려 저 뭐야 뭐였어 잠깐만 아악 내가 뭐 한거야 저저장화시 아 저장 아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짐.. 진라면 매운 맛 사줘 흐흐흐흫 아아 어어어어어어어어 하웨 아 저분들 끝으로 끝에 저어하러 끝나 네 사줘 하지마! 사줘 하지마! 저어..저..저어..잠깐만.. 어 깜짝이야 그럼 난 돼 어 안되는구나 흐흐흐흫 흐흐흫 아 식단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으로도 좀 해요 네 그니까 샐러드 위주의 식단 근데 샐러드 위주도 좀 힘들어가지고 요즘 밥을 좀 반공기씨 이렇게 먹고있고 왔다 저장화 그치 섬촌이님 날려줘 날려주라고 하하하하하 하하하ㅏ 저 오타가 문제야 오타가 저 오타가 문제라니까 진짜 네 안녕하세요 고스넬이예요 말로가 시청한 고스넬의 크림임대 유튜브 다 보시기에 유튜브 구독 한 번씩 저 이리와 안와줘 자 미치컬 지금이야 저장화산 저장화산암 그치 저장화산암 벽화 제발 아아아아아아 뭐가 틀린거야 뭐가 틀린거야 저장화산 암벽화 문화경관 으흐흐흨흫흫흫 왜힘이 내퀄리죠? 그냥 모르겠네 주지마 어 깜짝이야 아허허허헭 아 professions 뭐야 저장화 뭐야 뭐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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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없어 빨리 저장화산 뭐야 뭔냐고 뭐냐고 Kathleen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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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медлер 저, 저가 저장화 간감.. 아,其? 저가를 차니까 안된구나 저장화 간감.. ..감.. 뼈뼛과 문화 경관 그래! 꺼악!! 데이크아웃 컴아웃!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우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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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야 미쳤다 미쳤다 예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방 다시 만들게요 네 어 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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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